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박사입니다. 네, 일단 저 여기 안에 번호가 하나씩 들어있고요. 자, 하나씩 뽑고 바꿀 기회는 한 번씩 있어요. 그래서 일단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역시 번호가 하나씩 있는데 보면 안 돼요? 일단 보면 안 돼요. 나 두 개 뽑았어. 자, 넣어줄게. 오케이. 바꾸고 싶은 사람 있어요? 아니요. 바꾸고 싶은 사람 없어요? 네.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한 번씩 다 열어보세요. 숫자가 있을 거예요? 있어. 몇 번이에요? 그거 알려줘야 돼? 아, 알려줘야 돼? 근데 왜 비밀로 막 그러면? 애초에. 그렇죠? 전 4번이에요. 여기서 안에 있는 거를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선물. 누가요? 진심으로? 네. 갑자기 왜?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납니다. 왜? 택배로 택배로 다 갑니다. 이런 적 한 번도 없었는데 티오픽? 진짜? 잠깐만요. 어떻게 붙였어요? 대박. 이거 어떻게 붙였어? 야. 나 있어, 나는 아직. 긁습니다, 그러면. 왜 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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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어. 어? 나 숫자 있어, 숫자. 뭐 숫자 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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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현아, 분. 야, 나 무슨 분권이네, 분권? 아, 이현아. 공식 인스타 셀카 6장으로 물어보는. 아, 씨. 아, 씨. 공식 좀 많이 안 돼.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이게 뭐예요? 저 진짜 상품권 주는 거예요? 응 멍치지만 채팅인데 채팅 공카 채팅 5분권 오케이 개인 온애로 상품권 내가 제일 좋은 건가? 뭔데 3만원권 70% 이상? 무슨 카드인데? 무슨 카드인데? 커피 커피 별다방 카드 그거 누구한테 주는 건데?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로? 어? 너가 주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네 저는 회사의 크리스마스 선물로 공카 채팅 5분권을 받은 거잖아요 채팅 5분권 캡 형은? 개인 온애로 3분권을 받았고 천지 형은? 저는 3만원권 3만원권 받았고 문화상품권 리키는? 저는 단독 V앱 1회권 단독 V앱 1회권 저는 별다방 카드 3만원권 별다방 카드는 3만원권 근데 너가 주는 거라니까 누나한테 형은 뭔데? 나 3만원권 아니라고 니가 뭔데 내 걸 먼저 공카 공카 내가 아까 읽었어 공카 6장 사진 6장 그럼 사진 6장 찍는 거 맞아 사진 6장 맞아 우리한테 주는 선물은 아니었네 그래 처음부터 말을 해주고 그래 처음부터 말을 해주고 그래도 내가 바꿀 수 있는 기회는 다 좋다 그러니까 아니 어쨌든 다섯 개 중에 하나만 좋은 거 아니에요 흠 흠 흠 나한테 준 다음에 저는 좋습니다 V앱 1회권 저는 좋아 야 근데 형 3백밖에 안 하는 거잖아 상대해서 기분이 안 좋아 나한테 주는 줄 알았는데 아 이거 내 인스타에 6장 올려도 되는 거죠? 그렇지 아 그래 오늘부터 찍을게 형 사진만 올려야 된다 대신에 우리 나오면 안 돼? 천하곤 있었어 어 너랑 기억 네 저희 킹탑에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선물을 줄 수 있는 거니까 그쵸 네 뭐래 사실 여기 써있는 건 5분이라고 돼있지만 저희가 진짜 50분 하자 50분을 하고 내가 끝내겠어요 찬이 형이 6장이라고 돼있지만 설마 6장으로 끝내셔서 60장 정도는 하겠죠 내가 50분하고 형이 300분하고 상대 동생한테 형이잖아 그래 나도 동생하는 거 나도 동 하나 붙여주면 안 돼요? 좋네요 네 저희가 그러면 여러분들께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있다 이 아 아 으 으 вы 아멘